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39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thing, nothing, noth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대명사 뜻은 아무것도 뭐뭐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is 하면 무엇무엇이 있다 인데요 there is nothing 뒤에 nothing이 붙어서 there is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the room 그 방 안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quarter, quarter, quar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4분의 1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먹었어, a quarter of, 이때 a quarter of 하면 ~~의 4분의 1 이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the cake, 그 cake의 즉 a quarter of the cake 하면 그 cake의 4분의 1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그 케이크의 4분의 1을 먹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imate, climate, clim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구별할 단어는 weather weather 하면 날씨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climate 하면 기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제주 아일런드 이때 아일런드 하면 섬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 발음이 무금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아일런드, 섬이라는 단어구요 그래서 제주 아일런드, 제주도는 has, 가지고 있다 a warm 이때 warm 하면 따스한 또는 따뜻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rm climate 하면 따스한 기후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제주도는 따스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ncere, sincere, since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진심어린 또는 진실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ccepted 이때 accept 꼬리의 이디를 빼고 accept 하면 받다,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accepted 나는 수락했다, 받아주었다 his, 그의 sincere, 진심어린, apology 이때 apology 하면 사과 그래서 sincere, apology 하면 진심어린, 사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oll, roll, ro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바퀴나 또는 공 등이 구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ow, 공이, road, 굴렀다, into, 어디어디 안으로 The water, 물 안으로 굴러갔다 즉 전체적 의미는 공이 굴러 물속에 빠졌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should 이때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ke 하면 취하다, some 약간의 rest, 휴식을. 그래서 take some rest 하면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휴식 좀 취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reen house, green house, green ho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온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flowers, 꽃들이, are, 있다, in, 어디어디 안에, a green house, 온실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꽃들이 온실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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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ergarten 이때 girl, tn이 아니라 girl, t 발음이 부드럽게 t가 아니라 r, r, 그래서 garden, garde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유치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goes to, go to 하면 어디어디에 다닌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go 다음에 es, 꼬리에 es를 붙인 이유는 앞에 주어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go 뒤에 es를 붙이고요. 보통은 es를 붙이지만 go라는 단어는 예외적으로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he goes to, 그는 다닌다. kindergarten, 유치원에,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유치원에 다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y, tray, tr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r 발음이 true, true. 그래서 tray, 품사는 명사, 뜻은 쟁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이때 put 하면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이라 똑같고요.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I put, 나는 놓았다. 푸드, 음식을 on, 어디어디 위에. 더, tray, 쟁반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음식을 쟁반에 담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at, meat, m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기 또는 육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te, 먹었다. ate는 eat, 먹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meat and fish 하면 고기와 생선을 for lunch 하면 점심 식사로 즉, 전체적 의미는 우리는 점심으로 고기와 생선을 먹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무것도 뭐뭐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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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4분의 1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qu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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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후라는 뜻이 되겠고요.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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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진심 어린 또는 진실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inc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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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바퀴나 공등이 구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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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휴식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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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온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reen house green house green ho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유치원 유치원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kinder garden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쟁반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y tr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고기 또는 육류라는 뜻이 되겠고요. m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re is nothing in the room there is nothing in the room 다음 문장은요. 내가 그 케이크의 4분의 1을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a quarter of the cake I had a quarter of the cake I had a quarter of the cake 이번 문장은요. 제주도는 따스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has a warm climate 제주 아일랜드 has a warm climate 제주 아일랜드 has a warm climat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ccepted his sincere apology 이번 문장은요. 공이 굴러 물속에 빠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ll rolled into the water The ball rolled into the water The ball rolled into the water 다음 문장은요. 그는 휴식 좀 취해야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should take som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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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꽃들이 온실 안에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lowers are in a green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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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그는 유치원에 다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goes to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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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음식을 쟁반에 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food on the tray.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점심으로 고기와 생선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te meat and fish for lunch.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